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오는 사이를 교단 전교인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금식기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이를 전국 성결교회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참사로 155명이라는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기성세대의 죄를 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성결교회, 성결가족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